아,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미친놈. 넌 죽었어. 야! 아, 씨, 또 뭘! 너 말고, 인마! 반장 너, 학교 안 가고 뭐해? 얼른 가. 얘들이 그 양아치들이고 잡힌 건 나야, 이 바보야! 어디 가, 죽을라고, 이 씨. 야, 이 양아치 개미 새끼들아. 이 형님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? 그러니까 얼른 걔 놔주고 꺼져. 형 죽어볼래? 이건 싸우는 거 아니다, 금자 씨. 알지? 무언가 미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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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늦었자, 가자! 야, 늦었자, 가자!